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4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코스피 시장 플러스 0.10% 상승 코스닥 시장 플러스 0.56% 상승입니다. 자 오늘 보면 한 3일 정도 매수세를 가져오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는 소폭 매도였습니다. 386억 매도 기간도 마이너스 121억 매도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세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플러스 453억 매수기간은 429억 매도 선물 오늘 매도폭이 좀 컸습니다. 외국인이 마이너스 5,640개 약 정도 매도한 그런 하루였습니다. 자 금요일 말씀드렸다시피 저항권입니다. 20일과 60일에 저항권에서 돌파 시도 나오다가 좀 밀려버리고 다시 그래도 좀 반등 시도 나오는 그런 하루인데요.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자 갭 상승 이후에 급격한 하락 그 이후 그래도 반등 시도 조금 하고 맞춰낸 그런 하루죠. 30분 봉으로 봐도 일단 상승 추세 훼손 되진 않고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 아직까지 반등 가능한 그런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은 갭 상승 이후에 쭉 지속 상승 스타일로 물론 큰 상승은 없었습니다만 900까지 갈 수 있다는 그 상황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밑에 2평선들을 다 돌파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코스닥 현재 추세가 더 좋다 할 수 있겠죠. 현재 누적적으로 코스피 시장 외국인 한 3일 정도 대략 7400억 정도의 매수세 가져오다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요. 기간은 그 이전에 매수해주던 물량들 조금 털어내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은 하루 빠진 지금 4일 중에 하루 빼고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선물 포지션 보게 되면 외국계가 환매수 계속 지속되어 줘야 되는데 오늘 매도가 좀 크게 나왔죠. 콜옵션 소폭매도 푸드옵션 소폭매도 이런 상황이고 옵션은 월물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포지션 변동이나 크게 체크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. 그렇게 판단됩니다. 당연히 추위 한번 보시게 되면 외국계가 급격하게 매도해 나가다가 920억 정도 매도하다가 장 후반 쯤에 조금 거둬들이는 모습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매수해 주는 모습 자 선물은 오늘 지속적으로 매도입니다. 자 우선 해외시장 잠깐 체크하자면 요 금요일날 다우-0.5%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0.47% 하락 유럽은 소폭 상승한 플러스 0.22%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. 다우존스 보시면 120일에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 5일과 20일을 돌파했으나 한번에 강하게 돌파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. 여기서 강하게 밀리지 않고 돌파는 강하게 시도가 나와야만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가 가능한데 한번에 되기보다는 조금 저항을 받으면서 갈 가능성이 좀 있다. 그렇게 보여지고 나스닥은 단기 저항건된 돌파했고 이제 60일 하나 나왔습니다. 여기만 강하게 돌파한다면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 역시 나스닥이 다우존스보다 좀 더 강하다는 거 그것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. 1번은 지금 플러스 0.26% 상승 중인데요. 마감했겠죠. 자 여기 보시면 60일에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 그러나 상해종합은 마이너스 1.46%로 저점을 깰 수도 있는 모습으로 지금 하락 중입니다. 그죠. 그래서 혼조서에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전환 시도 잘 나오고 있지 않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잠깐 해외선물 체크해보자면 다우존스 미니 다우존스 해외선물 플러스 0.33% 상승 미니 나스닥 플러스 0.24% 상승 선물 시장도 보시면 다우존스는 240일에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 자 여기 20일과 5일의 저항은 돌파했으나 120일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 여기 위에 가면 60일이 또 볼린지 밴드 상단이니까 강하게 돌파 나와도 조금 늘릴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아직까지 완전 상승 추세를 돌리기에는 좀 시간이 아직 좀 더 필요하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에 비하면 나스닥은 60일 제외한 모든 입행선들 다 돌파한 상황이죠. 그래서 물론 이것도 60일 인근 감액도 한번 좀 늘림목출 가능성도 높습니다만 다우존스보다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이다. 현재 해외선물 시장 플러스 유지 중입니다. 개별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. 자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종목 중에 삼성전자 플러스 1% 정도 상승 자 조선주가 안좋습니다.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다 2% 3%대 지금 하락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희망퇴직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인지 지금 요즘 조선주가 좀 좋지않고 있구요. 건설주는 약보합 소폭 하락 화학주가 오늘 조금 하락이 있었네요. 그죠? 그리고 내수주 오늘도 강한 모습 보입니다. 자 현대미포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저점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저점이 이탈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. 자 좀처럼 수급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. 자 외국계 일방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다. 지금 조선주가 별로 좋지 않다는 반증이겠죠. 자 하이닉스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자 이런 부분들 돌파를 강하게 했으나 목표치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목표치가 여기 인근 정도로 이렇게 N자 목표치를 넘었기 때문에 슈팅 나오면 자 한번 끊어내고 절반 정도는 끊어내고 이후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 했는데 그렇게 실행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자 그런 식으로 더 세밀하게 분복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. 85,000원이 목표치거든요. 그러면 아직까지 추세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갭 상승해서 밀리는 모습 보이면 차익 실현하고 다시 좀 늘림목 줄 때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것이 분복매매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자 SK하이닉스는 기간이 최근 3일 연속 매수해주고 외국인도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강한 상승 시도 나오면 더 수익 느려 나갈 수 있겠고 세밀하게 분복매매 한다면 더 수익 더 추가할 수 있었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신세계 지속 상승 중이고요. 자 이마트 조금 조정 중이네요. 자 호텔실라 계속해서 신고가권 셀트리온 제약 자 강한 상승 이후에 늘림목 LG화학은 모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여차하면 여기 저점 부위 이탈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모습 자 카카오 여기 240일 이탈 했으니 당분간 매력적이지 못하다 했는데요. 밑으로 지금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. 자 현대중공업도 여기 저항권에서 강하게 밀리는 모습 별로 좋지 않습니다. 한국금리지주 금리알 보니까 강하게 반등 나오더라구요. 모양 괜찮습니다. 자 기관이 좀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. 전일은 외국인도 매수가 있었구요.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 좀 잡혔습니다. 자 키움증권 고점에서 좀 밀리고 있구요. SK이노베이션 변곡점 구간입니다.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점 부위에서 아직까지 탄탄한 모습인데 접근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. 자 오리온 상승 이후에 늘림목 구간 LG전자 고점 부위에서 박스권 형성 중이었는데 밑으로 좀 처질듯한 모습이죠. 자 셀트리온 고점 부위에서 방향성 탐색 중입니다. 역시 접근하기엔 좀 무리 있어 보입니다. 자 삼성아재 저점 부위 현대차 자 강한 상승 이후에 아 어째본나 폭한데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구요. 자 KB금융 6만원대 쉽게 잘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. S51 마찬가지입니다. 자 고점에서 상승 시도 나오서나 밀리고 자 단기 박스권 예상됩니다. 추가했던 GS건설 계속 어 고점 부위에서 쉽게 밀리고는 있지않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따라가기엔 부담스러운 자리 LG생활 건강 강합니다. 아모리 퍼스픽 자 강한 상승 이후에 늘림목 주고 다시 반등 시도 자 현대건설 자 이평선도 조금 더 돌려도 눌림목 좀 줄 때 강하게 안 밀리면 관심을 가져볼 수 있으나 주가가 조금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죠. 일단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.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아직까지 완벽하게 고스피 시장 수급이 완전 돌아선 것도 아니고 지금 아직 저항권력에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강하게 돌파해 내려면 기관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돌아와 줘야 된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자 코스닥은 저항선 단기 저항선들 다 뛰어넘었고 자 이제 고점 시도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또한 수급이 지금 코스닥은 지켜봤다시피 기관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으니 역시 현재 상황에서는 얼마나 기관외국인의 쌍거리 매수 내지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. 프로그램 매매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장 초반 하락 매도폭 컸다가 다시 매수 매수세로 돌려내면서 끝내긴 했습니다만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와 줘야 된다. 그리고 베이시스 좀 0.8에서 1포인트 정도로 확대 되어야만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다.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전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. 바이바이